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인 ILO 이사회의장국으로 선출됐죠. 그런데 이 국제기구 의장에 걸맞지 않은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협약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64만원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들은 월평균 임금이 39만 7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대비 9배, 최저임금 대비 5배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차별을 제거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위 등급, 상급에서 7급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위 등급 3에서 7급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합니다. 오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서류와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위 등급 3에서 7급 국가보훈 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